전발전 플레이오프, 커즈와 딥뉴타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커즈가 먼저 1승을 가져간 상태고요. 커즈가 여기서 2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게임 끝나죠. 그렇죠. 오늘 경기는 끝나죠. 그렇죠. 오늘 경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C9과 붙게 되는 영광을 누리고 저희도 칼테근하는 영광을 지금 오전 11.30분에 칼테근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답답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지금 일단 오리아나 그리고 나사스 자크 가져왔네요. 자크? 네. 양 팀에서 카사스 카사닌을 밴했어요. 음. 장격이 승리했던 그렇죠. 카사 밴해줘야 될 만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카사닌 같은 경우에는 커즈 자체에서 굉장히 오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일단 퍼플사이드이기 때문에 먼저 밴을 해줬고요. 나사스가 가장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뭐 리시나 앨리스 이런 것들을 물론 가져가긴 했지만은 못해서거든요. 결론적으로 세인트 피셔 선수도 굉장히 초식형의 스타일 파밍형 챔프나 한타형 챔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나사스가 열리면 거의 나사스를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네. 또 그만큼 또 잘해요 나사스를 음. 자 한 번 더 쓰레쉬 이번에는 아 케이틀린을 컨슬리에서 가져갑니다. 카사스는 파였죠. 아 이즈리얼 소나 굉장히 또 전통적인 우전적인 조합이 나왔고요. 시즌2 최고의 OP 조합. 아니 강퀴? 강플랭크? 네. 지금 미드 라이너가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른골이 싸이온! 확실한 거는 10초 이전에 이전에 고른 거는 안 골라요. 음. 10초? 랜덤한 번씩 클릭하는 거 같아요. 10초쯤 고르는 게 쓰는 거죠. 에즈리얼, 리신 그 때 그 때 그 때 그 때 뭐 때문에 이렇게 고를 해? 그래서 힐슨이 필요해요. 어! 그라가스! 야아 뭐 봤나요? 아 그러게요. 일단 그라가스를 보니까 니코라곤은 진짜 한잔하고 싶네요. 일단 오리아나 상대로 그라가스 둘의 라인전 상성 같은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리아나나 그라가스 둘 다 5대5라고 말하는 게 그라가스도 정말 잘하면 무상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초반에는 오리아나가 그라가스를 압도를 합니다. 근데 딱 두 탐만 버티고 나면은 그라가스가 성배까지만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그라가스는 굉장히 모든 챔프를 상대로 사실 좋아요. 그 카운터가 없다고 말하는 제드조차도 궁을 그라가스와 설득폭발을 맞추고 시작하면 그라가스가 1대1에서 이깁니다. 어! 트린다미어! 나왔어요! 골랐어요! 트린다미어입니다! 특장을 보겠다는 거네요. 그냥 골랐어요. 자크인데 어떻죠? 이거는 사실 지금 프로게이머 몇몇 프로게이머나 혹은 지망생들이 하는 말이 숨은 꾸 높이다 라고 하는게 트린다미어거든요. AP 트린다미어 한창 반짝하고 그건 AP 트린다미어 이미 죽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좀 떠오르는 추세이다. 워낙 트린다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크리 모션부터 시작해서 라인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에 사실 트린다미어라는 챔프 자체가 보이보이 선수의 특성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챔프거든요. 수염? 어떤 부분이 지금 보이보이 맞던지는건가요? 아니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한타지향 챔프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캐리를 하는 스타일의 챔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세신유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카타리나 아칼리 이런 챔피언 많이 사용했었는데 AD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백돌할 수 있는 챔프가 트린다미어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라인전이 상당히 무난한 축에 속해요. 오히려 트린다미어가 태만두에가 나오면 변수도 존재하는데다가 상대적으로 한번 키를 먹으면 라인전에는 스노우볼링 울려서 계속해서 압도해 나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챔프이기도 하다보니까 그 커스팀 자체가 보이보이를 캐리해주는 형식의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트린다미어를 한두 번 정도 풀어주면서 키를 먹이고 나면 트린다미어는 라인전에서 이길게 없을 정도로 다이브에도 좋고 라인전에도 좋은 챔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린다미어가 비주류잖아요. 비주류인건 이유가 있고 자크가 주류 중에서도 탑이란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자크가 라인전이 강한 이유는 그냥 유지력 좋고 한타 좋고 라인전 나쁘지 않고 단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트린다미어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자크보다 밀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탑 카사딘과도 비슷한 종류예요. 흥해야지만 좋고 망하면 한두 끝도 없이 망하는 챔프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샌트피스 선수 포함해서 커스라는 팀 자체가 어떻게 보이보리를 캐리해주느냐 그런게 이제 게임 볼 때 가장 큰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나쁜 픽이 아니라는 거죠. 나쁜 픽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지만 폐망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캐리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딱히 커스의 팬은 아닙니다만 일단 힐스가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커스라는 게임을 옛날에 좋아하기 때문에 커스가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고 저는 1경기 이긴 팀의 팬이 될 겁니다. 저도 같은 뜻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CLG는 제가 CLG를 좋아하긴 합니다만 지금은 뭐 그래서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블루부쉬에 와딩하는 것까지만 성공을 했고요. 네. 그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은 따로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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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wap을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늦게 네. 네. 기본적으로 2대1라인일 때는 한 웨이브, 두 웨이브까지 쭉 땡겨서 먹기 때문에 이즈리얼과 소나가 올라간고요 트린다미어를 막기 위한 것 같아요 트린다미어가 활개치는 그림이 나오기 전에 뿌리부터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드렸다시피 잘 크면 굉장히 좋은 챔피언이지만 목큼은 한두 끝도 없이 쓰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라인상으로 말려버리는 게 최선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린다미어가 가장 변수거든요 변수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본인들이 준비해온 전략으로 이기겠다는 생각이죠 애초에 트린다미어라는 챔프가 있을 때는 타워를 먼저 미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거 만났고요 만났거든요 잡히진 않지만 오늘도 체력을 많이 약간 났죠 트린다미어는 기본적으로 한타라는 챔프가 아니에요 5대5 한타를 좋아하는 챔프가 아니라 맵장을 통한 지속적인 백도어 그리고 국지전을 좋아하는 챔프다 보니까 그냥 5대5 한타를 만들려는 구도보다는 먼저 타워를 밀어서 뭐 어찌됐건 트린다미어가 활개칠 수 있을 만한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약간 트린다미어가 라인에 쓰는 샤쿠 느낌도 좀 더 좋네요 아 네네네 사실 뭐 한타 뭐 약간 잉여 딜은 확실해요 샤쿠보다 딜은 더 확실하긴 한데 방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렇죠 딜템을 가는 입장에서 뭐 자크라는 뭐 그라가스도 있고 자크도 있고 진영 붕괴의 기술이 많다 보면은 트린다미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불사의 분노 켜버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음 야 애초에 보뚜을 상대로 라인을 버틸려고 마음을 먹었던 팀인데 디아이즈가 네 자크가 지금 돌한 방패를 갔어요 뭐 플라스크 뭐 울프션을 가도 사실 버티는 게 쉽지 않은데 일세묵션으로 네 전에도 이성우설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자크는 본인의 몸을 좀 대주고 CS를 먹고 타워를 좀 지키고 뭐 이런 방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크 자체가 전제 어? 네 빠졌는데요 네 그 정도 까지만 네 이게 돌한 방패와 그 보통 자크가 왕룬에다가 체력 회복을 받거든요 네 체력 회복 8.1과 돌한 방패의 체력 5초당 체력 회복 10 더해서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포션보다는 평타 짤 계속해서 막아내는 돌한 방패 플러스 네 5초당 체력 회복 18 가까이 회복되는 그 시너지 자체가 좀 좋은 편이에요 음 그래서 젤리를 계속해서 생성시키면서 네 좀 그 라인 유지력을 높이면서 타워 허그를 하는데 특화된 젬프다 보니까 요즘엔 돌한 방패 스타트를 꽤 하는 편이긴 해요 음 자 계속해서 나섰을까 어쩔 수 없이 탑을 지킵니다 이렇게 시팅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나서스가 정글은 2스킬 선만 하면서 영어의 불길 자체가 라인 푸시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네 저런 식으로 나서스랑 트린다미어가 계속 CS도 못 먹고 경험치를 나눠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들고 나온 트린다미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어 정글까지 이거는 조금 음 왜냐면 뭐 요괴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냥 네 그렇죠 좀 약간은 미안한 판단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멸이 좀 너무 아깝게 빠졌고요 네 아니 확실히 오늘 그 북미 경기를 볼 때가 느끼는 건데 전멸을 아끼지 않아요 네 지금 보니까 나이제키 전멸 하나 빼려고 그리고 투명의 전멸이 빠진 골이 됐거든요 아 어 이거 네 뭐 유지역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나사스가 계속 커버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조그라들었어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리신이 뭐 카정도 많이 하고 이득 많이 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리신은 커버가 아니라 지금 정글을 위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보타워가 먼저 깨지죠 네 이거 지그니터스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심지어 전멸값이 쓰면서 계속해서 미드를 노렸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유효타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아 이거 리신이 너무 늦게 커버 온 것 같아요 네 이미 거의 뭐 이미 늦었죠 그렇다고 해서 CS가 뭐 나사스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커버를 안 해줘서 빼야돼요 빼야돼요 지금 자크 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 2대1 싸우면 안됩니다 그렇죠 자크 지금 대포미냄 보다 작아요 2대1 싸우면 안됩니다 마리초그라드는 상태거든요 네 미니미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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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니미에요 아 전멸 아 무조건 세포분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리신 수비볼까요 리신 수비볼까요 근데 이거 잡힌 에드워드를 먼저 누려오면 리신도 위험합니다 리신도 위험해요 아 안싸졌어요 안싸졌어요 뭐죠 이게 안싸졌어요 전멸까지 이것도 더블킬 뭐죠 아 이거는 약간 호흡이 안맞았던게 네 리신을 때릴거면 확실히 때리고 그쵸 아니면 자크의 그 방울들을 같이 쓰레시가 때려줬어야 하는데 쓰레시가 중간에 한번 멈췄어요 네 에드워드가 너무 망설였죠 아 이거는 아 이거 쓰레시가 조금 실수 그러니까 호흡인데 이게 결국에는 음성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죽는 건 죽는 거고 아 한 배인데요 이거 한 배 한 배 아 아 자크도 항상 보면 자크가 살아남을 이렇게 역할당 어우 전멸가스 없어 네 저 전체치경 4%이기 때문에 지금 트린다미어가 답도 없는 상황에서 보듀오가 잘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더블캐드 당했기 때문에 네 이건 좋죠 아니 지금 이거는 우리 지금 뭐 어차피 출근 퇴근하기에는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늦게 가라 퇴근시간에 맞춰서 가라 아 다섯시간에 LPL이 있다고요 정말 안티팬 할거에요 진짜 증오할거에요 디균자스 한시간 40분께 나왔으면 좋겠다 재밌겠네요 네 재밌겠네요 어쨌든 자크는 기분 좋게 됐습니다 세포분열 빠진다는 문제가 아니죠 이래서 자크가 사기를 한거에요 딜계산이 제대로 안돼요 프로 선수들조차도 젤리에 대한 그 4% 체력 회복이란거 자체가 워낙 들게산이 안되서 초식인 자크가 오히려 탑에서 탑에 서면은 솔킬이 자주 나옵니다 어 리신이 레벨 6이긴 합니다만 나서스가 이미 네 이러면 안되죠 여기서 한타가 굉장히 중요한게 블루를 먹고 손해를 보게하면 바로 드래곤 싸월로 잘피하구요 아무도 안오나요 아무도 안오나요 안맞았어요 이러면 드래곤 위험하죠 이러면 블루 먹고 바로 간 드래곤 가져가면 되거든요 소통의 부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지금 CRS가 따라와준다면 한 번씩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와준다면 따라와줘야되요 지금 시간이 지금 오리아나 만화가 없는 상태긴 해도 레드까지 먹은 상태구요 에드워드 아 에드워드 이런잼이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북미잼입니다 NA잼 노웬서 북미잼은 한 번씩 주고받거나 혹은 백도어를 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이루는 굉장히 좋은 나라죠 아 그 탱키하네요 이거 지금 마이크 그냥 달려있고 마이크 안되는거 아닌가요 음 그래도 그 와중에 플레이가 좋았던건 이즈리얼과 소나가 계속해서 라임 푸쉬를 해줘서 드래곤타임이 한 번 늦췄다는거 거기까진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지금 리신과 그라가스의 커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드래곤까지는 가지않네요 네 드래곤까지는 가지않네요 네 뭐 일단 뭐 그를 보는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아까 그 탑을 밀면서 더블킬을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따라오고 있어요 시야 육댄스가 네 솔드래곤 타이밍 괜찮아요 하지만 보드 요가 알고있죠 네 충격파 오우 전멸로 피했어요 그래도 전멸로 걸려있구요 이거는 뭐 용을 먹을걸로 남순아 우와 용은 먹었는데 정중 mari가 제대로 가고 여기만 understanding 에드워드 슈퍼플레이 네 용먹고 2킬 줬어요 네 그리고 미드타원만 지킨다면 은 이ć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쓰레쉬 와 드림나미어밖에 풀피가 없어서 이 생각에는 필피가 없네요 그리고 맥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uria 시 vista 트린다며 클럽은 아직 멀었어요. 아 이거 내주나요? 네 좀 허무하게 내주게 됐네요. 미드타워에요. 아 보이보이 힘내죠? 그리고 트린다며 픽은 네. 제가 포장까지 열심히 해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이보이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CLG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1경기 정말 잘해줬으니까 이 경기도 보여줘야죠. 나 Fast 다음음 stretches은 later 하였어요. 초되어 ticket 괜찮아. 클라우드9는 추 킬드에서 앞서 나갑니다. 드래곤 먹은 것 때문에 일단 킬에서 좀 밀리는 것 치고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차이 많이 나고 근데 천골 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합니다. 하지만 뭐 10분에서 천골이면은 그렇죠. 미드타워가 밀렸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큰 손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합류 타이밍과 트린다미어가 자크를 맡아주는, 전담해주는 타이밍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약간 아쉬운 게 근데 리신이 완전히 맵을 장악해버리고 있거든요. 캠프 쪽에 와드 다 박아두면서 거의 지금 그라가스와 리신이 저 캠프 쪽을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실 트린다미어가 굉장히 할 게 없습니다. 킬먹은 값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리신 그렇기 때문에 보이보이는 뭔가 움직임이 원천 봉쇄에 당한 건데요. 나서 오리야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 달려있어요. 네. 트린다미어가 마크를 해주려고 하고 있네요. 쓰레쉬가 지금 계속해서 파밍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미드 쪽에 좀 압박이 있거든요. 라이제키 일단 미드로 와야 돼요. 이 차 크리스도 들어왔어요. 음파 이러면서 깔끔하네요. 미드타워 위험하죠. 지금 다 위에 있거든요. 트린다미어가 탑에 있어요. 충격파를 시전해봤지만 그 전의 사망. 아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일단 차까지 우선 당장은 체력도 많이 달아 지켰어요. 네. 이거 풍전등화에요 지금. 사실상. 전 경기부터도 그랬지만 페트린다미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서포팅을 잘해주고 있어요. 요새 피들스틱도 라인전에서는 에드워드를 상대로 압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왕같은 경우에도 크레스앤도가 굉장히 좋았죠. 음...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커즈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번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그 케이틀린이 자크를 마무리 못한 시점부터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게임 자체가 네.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반대 케이스가 나왔다면 용, 미드타워가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이즈리얼이 좀 마나무네 이후에 야마네몽둥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포킹에 있어서는 야마네몽둥이 자체가 효율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뭐 예전에 도마뱀 장로의 영혼을 갈 때만 해도 공격력이나 방관 비례하고 가격 대비를 했을 때 차라리 야마네몽둥이가 하향 이후엔 낮다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포킹하는 데에는 야마네몽둥이 자체가 지금 딜로스를 주인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템이긴 합니다. 다만 요즘에는 뭐 사실 파랑이즈가 생존성이나 유틸성에 좀 바탕을 둬서 얼어붙은 건틀림이 먼저 가는 그런 아이템 트리를 선택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사실 CC보다는 그냥 지속적으로 딜링을 하면서 타워를 좀 부수는 그런 식으로 트린다미어를 좀 묶어두는 식의 플레이를 원하다보니까 그냥 아예 야마네몽둥이까지 가면서 중반 딜로스를 거의 없애버렸죠. 거의 뭐 AP로 따지면 기괴한 가면 그런 느낌으로 야마네몽둥이 가는 거겠죠. 타워쪽을 노립니다. 디그니타스 이건 좋았죠. 승격파는 좋았으니까 차 내고 다모에 점멸 점멸 점멸을 왜 이건 너무 지금 좀 조급했죠. 아 아 그 와중에 이걸 정말 쓰네요 버텀까지 밀리고 미드 미드 못 밀려 이게 힘들죠. 적절하게 라인을 클리어해줘가지고 리신은 잘해줬죠. 요즘 거기에 플러스로 나사스가 조금은 성급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전부 딜도 그렇고 사실은 오리아나가 딜템이 거의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리신은 또 어느 정도 템이 나왔어요. 네. 저 상황에서 굳이 나사스와 오리아나로서는 잡을 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니었는데 좀 무리하면서 전멸까지 빼냈거든요. 이러면 이후 다음 드래곤 파이트에서 좀 손해가 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급하다는 게 느껴지죠. 굉장히 급한 거죠. 얘네도 칼퇴근하고 싶나요? 근데 지금도 압박 받는 거에 비해서 글로벌 월드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거든요. 뭐 프로 선수들 간에도 그런 글로벌 월드 계산이 워낙 잘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 글로벌 월드보다도 조금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너무나도 자크가 문화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네. 오리아나의 성장빈도에 비해서 그라가스가 잘 크고 있는데다가 약간 트린다미아의 성장이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뭐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은 오랑검 자체도 20분 그최에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러면 트린다미아 할 게 없죠. 네. 이 한타도 용을 그래도 무섭고 없네요. 빨리 먹었습니다. 빨리 먹은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이거는 빼면 돼요 이제. 일단 끌어 네. 이건 빼면 됩니다. 네. 당장 4대3이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미드에 있는 거 봤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그래도 이득 받죠. 여전히 지금 캠프가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다가 페토존스가 예언장력까지 굉장히 빠르게 맞았어요. 맵 컨트롤을 통해서 그냥 트린다미아를 아예 묶어놓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한타에 좋은 자크를 트린다미아한테 계속 마크를 시킴으로써 나머지 라인에서 오히려 이득을 계속 보고 있죠. 이거는 돌려 말하자면은 자크가 한타 합류에도 지옥이지만 한타 합류 안에도 지금 4대4 싸움에서 충분히 활약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디디타스가. 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미드 2차로 좋고요. 아 이거는 문제가 나서스가 기본적으로 이지리아를 물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서스를 활용해서 뭔가 오리아나 충격파 서로 시너지 이런 게 안 나오거든요. 조합 자체도 트린다미아 끼고 봐도 그리고 배제하고 4대1 4명 한 명 이렇게 나눠 봐도 그렇게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지금. 네 잘 비켰고요. 일단 뭐 라인 상황 자체가 좋진 않습니다. 당장 타워 개수가 4대1로 디디타스가 좀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미드라인에 1, 2차 타워까지 밀렸다는 거.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압박이 지금 될 것 같네요. 아 이건 뭐 미드라인으로 떠나서 지금 전 라인이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쵸. 코어템이 제대로 나온 지금 챔프가 거의 없습니다. 케이틀린도 분명히 무한의 다운까지는 나와줘야 되고요. 트린다미어가 그렇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파밍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지금 몰한 것까지 우선 나왔네요. 뭔가 혼자 평화로운 느낌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한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트린다미어는 나머지 팀원들이 다 어느 정도 피를 깎아온 이후에 들어와서 실식이 다 빠진 상황에 들어와서 마무리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줘야지 그냥 5대5 한타 딱 붙어도 지금은 사실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트린다미어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혼자 스프릿 피시를 하는데 혼자 가서 못 막는 그게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근데 지금 정도의 트린다미어는 충분히 다른 한 명이 커버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린다미어가 활개칠 수 있는 그림은 우선 아예 불가능하게 돼버렸습니다. 또 트린다미어 같은 백도어 챔프가 활개치려면 기본적으로 파워 상황이 더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고 텔레포트가 있는 게 아니라면 타워 상황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할 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최소 저런 류의 평타 기반의 백도어나 AD 브루저 챔프 같은 경우에는 모란검 이후에 아이템이 하나 정도 더 나와야지 1대1에서 거의 다 압살을 할 정도로 딜이 나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모란검은 공속템이지 공격력템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뭐 CS 평화롭게 잘 먹었다고는 하지만 어시가 두 개 있는 자크 어쨌든 같은 탑 라이너잖아요. 큰 차이가 아니에요. CS가 추가적으로 엄청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것도 아니고 한타 기어둬도 분명 낮은 부분이 있고 운용을 하기 상황이 좋지도 않고 보이보의 이 선택이 약간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걸렸고요. 그런 거 지금 자크가 트린다미한테 딜기로 막 걸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둘 다 뭐 아무런 피해 없이 가고 그니까 그냥 아예 키를 못 냈다는 것 자체가 트린다미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자크 또 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큐티파이에서 그 미스틱에서 미스틱에서 그 상황이 좀 약간은 드리니타스에게 유의하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점점 벌어지면 3000골 차이가 됐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분명히 타워 숫자도 많이 차이나고 어 이거는 좀 너무 같네요. 보이보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보이보이가 아니라 아 이거는 자크가 약간 좀 무리를 하기는 아 약간 연기인가 연기 오고 있었으니까 보이보이가 무리 맞죠? 어? 아니 근데 트린다미형 혹시 아까 빠... 그거 못 쓴 거죠? 아니요. 선을 써요. 언제 쓴 거죠 이게? 글쎄요. 좀 약간 일찍 쓴 것 같은데 어? 왜 일찍 쓴... 아까 뭐 첫 딜교환때 못 보는 상황을 썼을 수도 있고요. 아니 피가 많은... 네. 보이보이가 오바였죠? 제가 지금 사운드를 듣고 있지는 않아서 언제 썼는지 타이밍으로 몰랐는데 일단은 케일의 중재가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없지 않을 때 쓸 이유가 없거든요. 아 이거는... 나 이제 키가 평소한대 아 평소한대 뗐죠? 딱 비전에도 쿨이 돌아오는 순간이었던 것 같네요. 이것도 우리가 다 위험해요. 리진 아... 여기 분도 있습니다. 아 잘 피해줬고요. 여기 분도 대신 있어요. 여기 분도. 아 이거 빠져나가기 힘들죠. 패시브도 못 뺐어요. 네. 이 자아는 죽는 중재가 침묵을 원하는 그 미니언을 원하는 것 같네요. 지금 중재가 약간 침묵. 네. 이게 지금 무시무시한 스코어가 나왔거든요. 7대 2 7대 2 7대 2 무섭 7대 아아 그래도 저 케이틀린을 맞혔거든요. 케이틀린을 맞혔어요. 이거 이거 근데 전진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전 그라우스한테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어 던지는 네 따라가면 안되는 크리스앤도 때문에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가지고 이제 스페인 비시스는 혼자서 그리고 왼쪽으로 남아가게 되어있어 네 이거 제대로 들어갔죠 야만의 몽둥이 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이 그겁니다 정조주 의격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가요 사실 마관이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 템 자체가 중반에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뒤집히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컷의 입점에서 트린다미어가 템이 2개 더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떻게든 간에 트린다미어가 성장을 해서 한 명이 가서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야겠죠 트린다미어가 템이 2개 나오는 동안 다른 챔피언들도 템이 안 나와야 되는 시간을 멈추렸던 월드! 자 여기서 만나면 트린다미어가 무조건이 돼요 네 만나면 무조건 친해졌어요 웬만한 챔피언은 트린다미어 못 이깁니다 어쨌든 트래곤도 가져가고요 자 9대3 그리고 4대2 글로벌 월드는 3천 골 모든 부분에서 디그네타스가 앞서갑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지금 기세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게 부정이 안 되죠 근데 정말 분명한 건 뭐냐면 네 9대3이고 20분이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타워 숫자도 많이 차이 나는데 글로벌 월드가 생각보다 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벌어지기 시작하는 글로벌 월드는 계속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생각보다는 계속해서 지금 그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글로벌 월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CRS 입장에서는 지금 생각보다 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트린다미어가 뭐 지금 뭐 트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슬슬 자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음 왜냐면 지금 누굴 만나도 1대1로 이긴다는 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린다미어가 백돌을 시작했을 때 한 명 이상이 가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봤을 때는 아직 CRS가 게임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커제이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 네 화이팅 더월드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더월드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더월드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더월드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보이보이의 이게 약간 과욕이 아니 과신이 아니였나 본인의 변신이 있고요 그동안 지금 미드 이너타워 흔들고 있거든요 음 저걸 부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액션 느낌도 좀 나고요 효과는 대단했죠 네 어쨌든 페네슨이 막 들어가요 리신이 그냥 그렇죠 이걸 결국 지금 리신이 미드 흔들기를 시전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바텀 위차를 밀어냈습니다 자 어 자 이렇게 틀린다면 와요 틀린다면 와요 어 아 네 보이보이로 소환하고 2턴을 맞췄네요 워낙 생존기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네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타워에서 하나 더 앞서가게 됩니다 음 아 많이 몰리네요 군지로 쉽지 않아요 아 너무 지금 체력 많이 달았거든요 지금 글로벌 월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 타워 사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어 아 그냥 막 들어와서 때려요 리신이 아이템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요즘 막는 데 좀 급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틀린다면 우선은 아이템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고 있어요 어 어 웹투리도가 놀랐어요 스피링 슬래스 플러스 스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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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크가 자크를 만나도 자크를 1대1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번거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번거로워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와해되기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귀찮은 존재 네 두 명이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데 힐린다면 꽤 성장했습니다 네 약간 탑 쪽으로 확실히 어그로가 약간 몰리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네요 어 약간 좀 팡질팡 맞으죠 맞습니다 계속 계속 여기저기 지금 압박을 넣어주고 있거든요 어 이거 한 번 더 보이보이 누릴 수 있어요 네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백도안 챔프가 타워패에서 허기하면서 CS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사연선거 좀 아쉬웠네 그래서 어 야 이거 시작했어요 와 이거는 이거 그냥 줄 수 없어 이거 크라가스가 상당히 지금 시선 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퍼집니다 혹시 나는 마음에 와오긴 하지만은 뭐냐면 와드는 사실 예전에 지었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리 빠르게 반응한다 와드라도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 아 아 크라스탠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인트 비셔스 네 미치 어 충격판 잘 들어갔는데 딜자 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어 방금 트린다며요 강개져서 돌아와라고 그렇게 찾았나요 아니요 그냥 랜턴인지 회전백인지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빠져나갔구나 네 아마 회전백으로 들어오고 랜턴으로 나갔던 걸로 언뜻 봤습니다 덕분에 세인트 비셔스는 전사를 하게 됐고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눈 딱 왔어요 도착했는데 스틸이 조금 아쉽네요 네 바론입니다 바론이고 자켓 들어와요 지금 막 들어도 되죠 그렇죠 스포 분열도 남아있을 테고요 스카라 땡겼습니다마는 억제기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선수가 몇 생겼네요 VV? 네 가장 싫어하는 챔피언도 생겼어요 트린다며 네 네 트린다며 혹시 그 궁극기를 갖고 시간을 끈 다음에 다시 쿨이 돌아오는 대로 페이로 나가고 런턴을 나저스에게 양보했다면 내가 바 mater이 해전 배기 자체를 침파를 몇 번 쳐서 크리티컬을 띄워야지만 쿨타임이 줄어들다 볼게요 오! 이거... 스카라가 잘하네요 네 스카라캐리합니다 맞췄어요 그와중에 이쁘에끘! 이거는 뭐... 스킬 연계 깔끔하죠 들어가서 들어갔어요 와 네 왔어요 이거는 탄선조물 마무리가 됐구요 전면입니다 전면입니다 이야... 이거 마무리 되겠네요 딥니타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라인전에서 자라다가 한타 때 좀 무너지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미드 정글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다 보니까 심지어 그리고 키위서도 굉장히 잘했어요 라인전 단계에서도 그리고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트린다미어가 좀 말리긴 했었지만 어쨌든 트린다미어 제대로 마크해 주면서 또 이 조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린다미어가 꼈을 때도 문제인데 트린다미어를 뺀 4대4 싸움을 해도 나소스 오리아나 조합이 너무 안좋아요 상대가 이즈리얼 원딜인데 나소스 오리아나 캣틀 쓰레시 이니쉬도 없고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조합 에드워드가 어떻게 이니쉬를 잘 걸던가 그런 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아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잘해줬죠 스카라가 잘했죠 애초에 이렇게 미드에 나와있는 게 문제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숙이고 있어야 몸 사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집에서 잘 찾네요 그 부분은 좀 기억났지 못했지만 컵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말했었지만 트린다미어는 매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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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트린다미어를 뽑았다는 그 당위성을 온몸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난 백도어로 시선을 정말 많이 끌고 그 정도 역할을 해야 해줬어야 했는데 최소한의 역할 그걸 해주지 못한 거죠 기본적으로 그 백도어로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드는 건 사실 트린다미어의 역할도 있지만 팀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들어줘야죠 결국은 쉔한테 왜 스플릿포시 아랍님아 이렇게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른 라인에서 타워가 무너지면 안 돼요 왜냐면 타워 라인이 좋은 팀이 백도어하기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타워 라인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트린다미어가 백도어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늦었죠 우리 지금 기분 많이 내요 란드시아 드렸고요 기분 많이 냈는데요 네 트린다미어가 데미지는 정말 세요 어 역전 나오나요? 나오네요 음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억제기가 밀린 상황이어서 제발 억제기나 이노타워가 밀리지 않은 상황이면 좀 긍정적인 어떤 뭐 다른 게 있겠는데 지금 나가기가 좀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건 희망 고백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블루를 자기가 먹어요 어차피 뺏길거 내가 먹어야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트린다미어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 이거 트린다미어 불사만 잘 쓰면 사실 나 쓸 수 왔어요 네 아 불사를 너무 아 이 타이밍이 어 이거는 혹시 쉽게 쉽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썼다면서 한 번 더 붙어보는 것도 괜찮았는데 네 호호 오 그대 코비 그게 좋았네 근데 그 무적 타임을 잘 못 쬐는 근들창 두렵하네요 옵션이 너무 이상하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게 창인가요? 근들인 것부터가 올해에는 잘 버텨줬는데 그 트리는 데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단적인게 바로 지금 이런 라인 상황 그리고 킬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트린다며가 지금 팀의 패배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페이댓, CS, 다른 라인에서 올라온 동이 분명히 있어요 아 이게 막 들어왔어요 맞추지 못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잘 피했거든요 이니시 트린다며 지금 왔죠? 트린다며 정말 무서워요 트린다며도 무서워해요 다 무서워해요 트린다며 무섭죠 하지만 본인도 무서워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 들어가지 못해요 아 이거 어깨가 깨지기 전에 뭔가 걸어야되요 지금 어차피 근데 꼭 충격파 그라가스 하나 들어갔는데 네 세인트 미셔스가 먼저 놓았고요 보이보이불사이븐도 쓰긴 썼습니다만 쓸거 없죠 쓴게 다에요 네 네 쓰레쉬, 오리아나 다 위험하죠 들어오면 죽는거에요 이지리얼의 신변화살도 다 안맞다가 틀린다며 잘 맞추네요 그러게요 이건 무슨 마지막에 와 충격파가 유일한 그라가스가 맞았는데 아 이쯤되면 불사의 분노 불사의 분뇨인데 이거는 이야 박뇨 수준이죠 불사의 박뇨 아니 사실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보이보이가 엄청나게 잘못한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팀원이 조금만 그 모양을 만들어 줬으면 보이보이 캐리가 될 수도 있는 게임이에요 그쵸 근데 밑에서 약간 땅 따먹기로 따지면 먹히고 있을 수 있어요 땅이 아 요거 진짜 아쉽습니다 이건 금방 눈치껏 잘 피해줬구요 네 크리센터 좋았구요 아 이거는 정말 디린타스가 잘해줬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템체는 어느정도 좀 나은 상황이구요 네 이게 지금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진다고 해도 이번 경기를 그래도 DIG가 이기면 정말 저희한테 희망인게 네 세경기 세 번째 경기는 수바에 이겨도 퇴근이에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소환사님 아 네네 아 오늘 이거 준비한다고 한거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소환사님 이거는 뭐 안다고 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네 네 문제는 이 바로는 먹고 그냥 봇가며 끝이거든요 네 어렵게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봇가며 끝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뭐 그렇죠 지금 뭐 뭐를 해도 벌언먹고 어딜 가도 네 어딜 가도 네 세상이죠 어딜 가도 아니지만 가장 짜증나는건 수비하는 입장에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지금 선수들 손 놓은 사람도 있어요 한 명 아 아 오 점프 우와 또 빠락빠락하게 제대로 들어왔어요 아 이거 지금 뒤늦게 너무 잘 들어가 중격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속 딜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뭐 방금 이니시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닌데 네 워낙 유리하니까 트인다면 지금 중간까지 밀다가 중간 반도 못 밀고 다시 왔어요 지금 네 오 크레센토 이거 너무 잘 나이제깁이 잡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미드라이너하고 원딜을 동시에 맞췄거든요 네 야 이거 차우스터 자존심이 상하겠는데요 네 토이가 진짜 잘해요 차우스터 자존심 상하겠는데요 이제는 체우스터라고요 크레센토 저렇게 쓰는 건데 네 뭐 예술점수는 만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방금 크레센토가 잘 맞춰도 예쁘잖아요 맞춰도 예술점수 괜찮아요 맞춰도 어떻게 정말 둘을 맞췄는지 마무리되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북미 대표 선발점 플레이오프 버스와 디그니타스는 1대1 동점이 되면서 세번째 경기까지 갑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세번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